상대 둘 다 9티어졌어 오늘 테란으로 다 이긴거 덤으로 스판지고 아까 포스로 스판지고 테란으로 전승했고 아까 스윗 횟퉁퉁한테 많이 좋아서 요거 regard 솔로 계lished Uhh Good afternoon 구한چaken 조오뭉 구해진 葵 솔로 계zeń 쿨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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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SBS 왜? 일곱시전 담수 아니야? 담수인데? 아니 왜 승산을 안해 오버러드는 둘다 왜 열한시로 가는거야 이게 초보방은 이게 상대편이 잘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같은편들이 조금 뭐라 하시는지 우리 일곱시 뭐하지? 어디 갔나봐 잠수타는데? 같은편이 껄짓거리라 해가지고 아니 아니 드론 두개 놀아요 아이씨 아 정신차려 이거 전쟁터에서 가만히 멍 때리면 어떡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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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가 볼때마다 놀고있어 뭐 풍선하는거지? 아 그러네 저 지금 음주스타라서 저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까 가족들하고 밥먹으면서 술 한잔 때리고 와 원래 좀 피곤해가지고 쉴까 했는데 또 저녁에 킨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렇게 카드 눈도 안했어 walked back 눈도 마싶어 으으으음 그치 섬 그치 오우 린 나눠가지고 덮치기 뭐야 저구형 홍보나 좀 때리자 너무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정승훈 형님이 두둥 형님이신가? 두둥님 누구이신가? 5천 사원시였네 어허 어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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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있는거 맞지? 이거 하고 있는거 맞지? 아 있지요 한신님은 제가 움직일 것 같고 갈색이가 에이스네 황대편에 전적이 좀 좋았네 배신하는 거 느낌이 배신인데? 나도 멀티 느낌이 왔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배신하는거 아니야? 수강하단 말이지 다이어트 이런데 없그래 원래 EMP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수상해가지고 배신이 아니고 진짜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오버를 6개 싣고만 그냥 소보겠지? 배신이 아니고 배신이..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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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려주는게 어디야? 정정당당하게 알려주네 매너하네 그래도 배신해도 매너 좀 좋았다 그래도 야 그럼 한식이 이거 깨고 가지 어 일단 얘 나갔고 테란 야 테란 넌 우리편이었던거잖아 그러면 아 일단 테란이는 그거네 너도 당했구나 얘네가 세명이 친구야 인마 맛까지 포함시키지 말라고 인마 나도 지금 나도 피해자야 지금 너 하나 없으니까 짐은 좀 돌었다 야 너까지서 쓰면 아예 아 업그레이드가 너무 딸리는데 우리 당했구나 야 나도 지금 당한거야 인마 아 아 아까 펀빵을 해가지고 동력이 많이 남았어야 했는데 동력이 너무 죽었어 얘네 세명 친구네 아 아 어 어 어 어 동치질 해볼까? 선생님 저랑 분명히 해주신다고요? 동치질 동치 한번 해볼게요 동치 können 정치 한 번 때렸는데 궁금하네요 가디언 할 것 같아 가디언 아 이거 탱크가 존나 망쳐서 버그가 별로 못해서 뉴탈만 계속 뽑아둔 거 퍼락 담았는데 모르겠네 뉴탈로 계속 가스를 써 뉴탈로 못하게 인마 그거 빈 모양 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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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 할 것 같아 한 놈이 공격이 안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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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